오늘 해야되는 게 유리 창문이 달려있는 집 짓기 1번, 그리고 2번, 닭농장 만들기 3번, 5x5 이상의 밭 만들기 그리고 4번, 20x20 이상 땅 넓히기 그 다음에 5번이 철블럭 만들기 이상 5개예요 오늘의 미션 400칸이나 해야 된다고? 야, 야, 맞다! 구경하느라고 우리의 본분을 잊었어 미션 깨야 돼 내가 일단 모래 많이 캐왔거든? 닭농장 깼고 모래를 구울 테니까 이렇게 구울려 석탄이 없네? 집 만들어 집, 코아야! 각별 단위에 집 만들어 집 일단 집을 뼈대를 지어 내가 유리 창을 만들어 갈게 코아님, 나 저것 좀 줘봐, 양동이 좀 나무 좀 캐야겠다 아, 왜 여기다 줘? 혹시 난 몰라서 목탄을 만들어야겠네? 석탄 없지, 석탄 그냥 나무, 나무, 나무 석탄 저 있어요 석탄 저 6개 있어요 아, 진짜로? 석탄 6개 있대? 난 5개 있는데 응? 아, 그거 뭐지? 지하 갔을 때 캤어 오, 진짜? 이거 밑에 다 있어 오, 대박이네, 오케이, 오케이 코아님, 몬스터랑 끈적끈적하게 놀 때 우리는 일하고 있었어요 아, 뭘 끈적끈적하게 놀아 나 몬스터 혼자 막 몬스터 구경다니고 동무다니인줄 구경이 아니라 어, 닭농장 만들기 오, 야, 보상 헉? 음... 우린 혼자 모아뒀어 못 믿을 수가 없어 야, 닭농장 만들기 나랑 번개받겠는데 오, 번개받았어, 번개받았어 이만큼 아, 나 근데 HP가 없네, 이거 죽어버린다 이렇게 죽어버린다 야, 나도 갈게 어, 어 야 너, 너 거기 살았니? 혼자? 네 아, 나 배고프니까 점프맵을 좀 깨서 배고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이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다이 맞아 저희 다이 찾았어요 요정님 저희 색깔론을 찾았는데 오늘은 떡밥인가? 근데 이거 염료가 아닌데? 이거 코코아콩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염료가 되지 어, 나도 다이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무슨 색깔? 연두 형, 일단 이거 형 드릴게요, 형 연두? 상자에 넣어, 상자에 넣어 시앗 오, 다행히 여기 있네 시앗? 시앗 있어 시앗 한 개 여기 있어 한 개면 될 것 같다 뼈가루도 있어, 뼈가루 뼈가루랑 나 씨앗이랑 거미줄이랑 맞다, 나 지도 있는데 지도 이거? 지도 뭐지? 자, 지도? 몰라 야, 야, 여기 각 빼라 각 빼라, 여기 챙겨가라 너 그거 해골 어디서 놨냐 그거? 시앗, 시앗 뒤에, 뒤에, 시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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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집을게 시앗 그래 시앗 그리고 일단 화로를, 화로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예, 다 왔다. 화로 여기 있는데? 루티 형, 철 몇 개 있어요? 어, 저기 있네 철 6개 철 3개 더 캐야 되거든 철 있어요, 저한테 일단 여기 석탄 좀 넣으세요 집을 어디다 만들어? 화로 좀 더 만들어야겠네, 이거 너무 적다 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땅 여기, 이 땅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 캐, 이거, 여기, 여기 집 집집야되 돌 좀 캐고 철 4개 prettier 발목하는거야 지금? 집터에요 집터 나도 돌 캐는거 도와줄게 하루도 만들어야 되거든 오 곱하기, 무조건 5 곱하기 5예요 어떤게? 집이? 아니? 집이.. 아니 아니 집은 그런거 없어 아 밤만 대게.. 이 집 땅 넓히기.. 그리고 창문이 열리는 집찍기 집은 뭐 그냥.. 둘이 작게 재어도 될거 같은데.. 집은 유리 창문이 달려있는 집찍기야 유리 하나 딱 박으면 되는거 아냐? 야 거기 내가 모래 넣어놨거든? 하루에 석탄 좀 누가 넣어라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주먹이네에.. 유리창 만들 수 있거든? 어? 저기 지옥좀 다녀와볼까? 지옥..지옥문있어? 저기 오른쪽에 지옥있잖아요 지옥섬이 아 지옥섬 나 왜 떨어져 아니야 지옥섬 나중에 가자 그래요 일단 우리 미션을 빨리빨리 깨야돼 5급하기 5이상 농장만들기 깼어 나 저거 아까 했는데 어 그렇다면 보상이 곧 나온다는 소린데 어 어 어 어 어 어 보상 보상이 나온다는 소린데 아까 보상이 어디있었지 아이 내가 다 죽을때 하면 어떡해 다 보상에 눈맛아서 동료고보고 없다 야 이미 내가 챙겼어 뭐야 그거 이거 뭐야 소딩 이거 뭐야 아이 고작 이거 다이아몬드 괭이 뭔 필요냐 이거 아이 나 다이아몬드 괭이? 복괭이도 아니고? 아 나 계속 죽는다 이거 너 설마 지금 점프맵에서 죽고있는거야? 아 비와서 헷갈려요 아 무슨 말도 안되는 핑계야 그게 나는 좋은거 많이 얻었다 어 야 너 뭐 얻었어 잠들아 야 너 너 옷을 챙겨입고 왔냐 꺽 이거봐 야 어떻게 이렇게 막 밀치기 몇이야 그거 저거 절대 막대기 절대 막대기 우리 말한테라면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난리나겠다 매맥떼기 매맥떼기 아니 우리 다 일하고있는데 지금 팜이라고 온거야 배틀그란더 야 코하야 알겠어 이거 줄게 아 이거 거의 보물고블블린이네 저정도면 다 들고있네 방금 장블린 아 점프맵에서 몇번 죽는거야 지금 조지님 이거 줄게요 너 아직도 못깨고 있니? 어 깼다 아아악 하하하하 왜왜왜 미쳐줬어 조지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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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다이 연두색 다이 저기 창고 으아아악 한번씩 날라가봐야지 조지님 조지님 F5 눌러봐요 어? F5 왜? 눌렀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날라가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귀여워 아 점프맵 속해야돼 야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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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우리 이제 많이 섬 이었는데 영투 확장도 깬거 아니냐? 내가 섬 엄청 많이 입고왔는데 그 섬 하나를 해야되나봐 아닌데 이어도 된댔어 이어? 아니 그건 내가 된다그런거야 아니야 공룡이가 된댔잖아 아 그래? 이으면 땅맞음 면접계 단축인가? 자 오케이 아 섬을 잇는게 중요했던거구나 오케이 하나를 이렇게 20 곱하기 20을 하는게 아니네 그럼 400칸이나 해야돼 그럼 우리 거의 다 거의 다했어 우리 집 짓었어? 집 어딨어? 집 지금 코아가 짓고있어 코아 멋있게 짓는다 도끼 좀 만들어주세요 도끼 코아가 잘 짓지 도끼요? 좋은 역할분담이야 좋은 역할분담 도끼 도끼도 제가 만들겠습니다 잡일은 제가 잘하거든요 도티니까 도끼 만들어야지 와 정말 재밌다 한 일리네요 한신리네 하하 재밌다 자 망학대기 갑니다 웰컴 투 페버리 일 페버리 일 웰컴 투 웰컴 투 도끼 페버리 일 야 여기 여기 도끼 도끼 지옥에서 돌아왔다 야 이제왔어? 인간적으로 다 넘어간거 아니냐 이거? 아 너무 힘들어 어 하하하하 잠깐만 우리 잘 죽을거야 아하 미안해 미션중에 철블럭 만들기 있나? 미션중에? 어 있었던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닌가? 철블럭 만들기 있어 있어 도티님 나 철블럭 얻었어요 오? 철블럭 얻었다고? 여기 눈지대에 왔는데 철블럭이 그냥 있는데 어 진짜? 어 하하하하 저 형은 지금 미션에 관심이 없어 지금 이제 사람 죽이는걸 뭐 관심이 없다고 하하하하 저렇게 나쁩니다 하하하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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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너무 웃겨서 야 가자 도와줄게 가자 한칸씩 가 한칸씩 가 진짜 안칠게 야 우리 신뢰하자 신뢰해 서로 가 가 가 가 안쳐 안쳐 아 아니야 신뢰해요 하하하하 여러분 오늘 도티는 예전에 잠뜰누나의 마음을 깨달아버렸습니다 야 이게 되게 통수가 재밌는거였네 아하하하 내가 뚫려 나 먼저간다 아 나 정말 아 왜왜왜 지하감옥이다 아 지하감옥 야 너 혼자 그렇게 와 스노우맨 야 너 혼자 그렇게 너 혼자 그렇게 여행하지 말고 같이가 그래야 나도 분량을 확보하지 나중에 둘이 같이 여행가자 여기가 뭐 둘이 여기서 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싸우지말고 여행오면 되잖아 헛헛 알았어 자 여기 야 빨리 집지어 집 멋있게 짓는거 봐 이거 나같으면 그냥 컨테이너박스 지었을텐데 그 유리를 여기 여기 블럭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야 유리를 써야되는건가? 어 어 아 그냥 유리만 들어가면 되지 어떤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객님 네 유리판을 설치해주세요 아 유리 유리판이요 알겠습니다 철블럭을 제작해야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철기로 바꿨다가 다시 만들어? 어 그러자 그러자 하하 맞어 그걸 구웠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어? 그니까 어떻게 할거야 뭐죠 아 양심적으로 하자 우리 나 여기 철 6개있어 야 근데 나 내 생각인데 저 번개 누구한테 칠거같지 알거같애 내 생각보다 이거 자연재해가 이펙트가 별로 안큰데 이거? 노트형 노트형 뒤에 철 철 철 철 아니 그런얘기 하지마 그런얘기 하면은 그거 어렵게 한다고 아 너무 어려워 진짜 와 번개를 전만치야되는거 아니야 진짜 아니 솔직히 컨테이너비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라는 느낌이 별로 안들어요 난 좀비 100마리 정도는 여기 소환한다고 그럴줄 진짜 소환한다고 그러면 망했다 이제 망했어 에이 너무 이거 난이도가 이지한거 아닙니까? 여기 마크 고수들인데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 이래서 티머니 중요한건데 그니까 티머니 이래서 입방정이 조심한건데 버스탈때 쓰는거 티머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먼저 그냥 모든지역 삼엄하고 다 가져올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안돼 아 나도 봐야지 같이해야지 아 지하에 있는데 아직 뭐가있는지 다 모르잖아 야 이거 근데 유리 유리 또 누가 안들고있니 이거? 이게 다야? 두티님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에 이거 이거 가져왔어요 아 여깄네 어떤거 초보모드가 해제됩니다 네 초보모드가 해제된데 흐흐흐흐흐흐 네 지금 내가 뭐라 그랬더니만 또 아이고 다이 다이 가져왔어요 다이끈한거 다이끈한거 야 잘했다고 해줘야지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치지마 잠깐만 나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일단 다이 넣어놓구요 그 다음에 유리판 만들어갈게 잘했다고 해줘야지 아 잘했지 그럼 너무 잘했지 내가 저기까지 갔다왔는데 유리판이 어떻게 아 짜증나 아 왜 나를 그래이 야 유리판 어떻게 만드는거였지 유리판 유리판 아잇 아잇 어잇 어잇 네모 모양으로 유리하면 이래서 항상 컨텐츠를 진행하면 안돼 이게 야생이라면 야생이라면 아니 된거 됐던거같은데 야 이거 유리로 유리판 만드는거 아냐? 이렇게인가? 맞는데 어? 유리 어디갔어 유리 내가 들고있어 유리 좆바 어? 이거 뭐지? 기분탓인가? 아홉체드 아 야 야 거 유리먹어 유리 너 지금 뭐한거야 야 너 갑자기 거대 슬라임을 소환해 뭐야 내가 소환해 누나가 소환한거야 이거? 어 내가 소환한거 봤어? 어 아 그래? 너 내 뒤에서 뭐 막 깨작깨작거리더만 갑자기 뭐 소환했잖아 아허허허 야 어떻게 이거 뭐있어 야 저거 어떻게 저거 어 어 저쪽이 있네 야 코아야 조심해 응 아 저 괜찮을거 같아요 형 니 니 바로 그래 니가 거기서 어그로 끌고 있어라 아 정말 별걸 다 가지고 왔네 제 잠뜰이 좀비가 소환한답니다 막 하는데 아 쉽다있더래 지금 막 소환하잖아 어허허허 아이 그래야 재밌지 야 유리 먹었어? 유리 나 지금 들고있다 떨궜단 말이야 어 제가 먹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야 유리퍼 어떻게 만드는거야 근데 조합 조합 그거 뭐지? 456 489 아아 여섯.. 밑으로 여섯 칸이구나 아니 지금 좀비 나오는데 이거 슬라임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야 소환한 사람 빨리 책임져 아침이 오는 소리에 내가 책임져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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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라라 슬라임 돛 돛 돛 돛 지금 뭐하냐고 이거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에이 납치 다 만들었어요 천장 빼고 어디 오 잘 만든다 어 아 아니에요 왜 왜 또 뭐 이상한거 할라 그랬지 어 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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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났다 어쭈 우리 어쭈 아 아 아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야 도채 점프를 받았지 야 여기 점프하면서 소환되 야 이거 점프하면서 좀비 엄청 많이 소환되는데 어 어 잡으면서 가야지 뭐 와 코안도 아 지금 내 앞에서 죽은 애 누구야 내가 없어있어 어 어 아 미안해 어 야 이거 점프 내 앞에서 소환하는거같은지 어 야 이거 점프해만해 그만 소환해라 그만 어 어 아니 좀비가 너무 많다 자존심 상했나본데 우리 요정들 어 그거 도티님 때문이잖아 도티님 나 이거 야 이거 벌써 끝이냐 좀비 다 잡았다 이것도 있어요 도티님 뭐 아잇야 잠만여 잠만여 아 야 야 야 야 슬라임 너 뭐하는거야 지금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야 정신 나갔어 쟤 그게 아니라 도티님이 자꾸 운영자 도발해가지고 제가 죽잖아요 돈 돈비한테 아 돈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오 오 오 야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조심해 얘 조심해 어 어 잘했어 지옥이다 지옥 너 나 칠생각하지마 도티님 제가 나 칠생각하지마 마막대기로 해결할게요 가서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어디에 야 나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가서 해결할라는데 도티님이 쳤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야 그럼 마막대기로 너 슬라임 다 정리해 네 어 나 고참 아 마막대기가 뭔지 계속 이해할려고 하하하 하하 너무 성급했어 어 어 성급함 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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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다 꿀잼 꿀잼 성급함 주세요 내가 물도 많이 캐왔는데 여름 어 잘했어 야 이거 마녀 누가 사냈어 아 니가 했잖아 잔마녀 맞아 내가 했어 어 에메랄드다 아니요 전 똥이라고 하는데요 으흠흐흐흫흫흫흫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어느 어떻게봐 어 어디갔어 폼 넘쳤네 어디갔어 오케 갔어 치지마 이제 빨리 야 이따 여행은 나중에 같이 가야돼 잠드라 니 혼자 콘텐츠 다 파괴하고 혼자 다 갔다 오면 어땩해 어 어 이거 먹어 안갈게 이제 이거 먹으라니 말이 좀 이상하다 하하핳 이거나 먹어 뭐 이런거 같잖아 아냐 나 다 보진않고 땅만 이었어 딱만 딱 늘리려고 도티님 근데 내가 철 두는데 언제만 될거에요? 철볼라봐 아 철? 알았어 아 너무 바쁘다 나 철 있어 여기 세개 도티님 여기 철 세개 오 점프강화 도티님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일까요? 점프강화 내 점프강화? 야 이거 이거 또 지금 벌써 써버리면 어떻게 잡더라 나중에 쓸 데가 이거 쓰는거 아니야? 나중에 쓸 데가 있을 때도 있잖아 있을수도 있잖아 에이 쓸 데가 어딨어 몸으로 태어내 아 정말 점프해서 니 머리 밟아보고 싶다 그래? 아아아아아아악 나 그거 철 꾸어야된다고 지금 아 내가 철 좆잖아 방금 어 좆지 네가 꾸은거야? 어 3개는 꾸은건데 어 그러면 각별히가 꾸은거까지 어 8개 있네? 1개만elines 아냐 여기 철 철 광석도 되게 많아 어 나도 광석이 있어 꾸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딴짓 한다고? 철 아직도 안 꾸었네 내가 꾸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꾸면되는데 여덟개 있거든? 그러면 내가 철블럭 아니 내가 철블럭이 이렇게 많은데 꾸어야 되겠어? 이거 집도 지붕이 있어야지 왜 철블럭 짱많아 이겨보세요 맞네 아니야 근데 철블럭은 제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 제작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펜거에요 자 제작했어요 요정 야야 요정아 자연재해도 약한 요정아 하하하하 야 이거 봐라 철블럭 만들었다 빨리 미션보상 줘라 오 됐다 미션보상 어디서 줘 오케이 철블럭 만들겠죠 미션보상 미션보상 밖에 나오나 미보? 미보 아무데나 랜덤으로 줄걸? 난 이거 겁먹었었는데 겁먹었다라는줄 알았네 아 겁먹 어 뭐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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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옆에 뭐생겼어 철이다 가보자 가보자 우와 이런게 생기네 이게 보상인가봐 야 이거 엄청 큰데 야 이거 빨리 캐자 없어지는거 아니겠지 철캐서가자 이거 제한시간 있는거 아니겠지 야 이거 빨리 캐 봐 철 많아 도깨 깨졌다 도깽이는 뭐야 도깽이는 도깨비 철이다 철 야 철이다 철 진짜 많다 안에 다이아도 있으려나 있을거 같은데 없을거 같은데 다이아는 있나? 일단 보이는거도 다 캐자 오오 보이는거 일단 외곽에 있는 철이다 다 캐 봐 깊숙이 들어가면 창고 하나 이런데 좋은 아이템 있는거 아니야 상자를 찾으면 사라진다 상자있대? 나이스 야 그리고 이게 철 많이 캐야 나중에 지금이 자연재해가 약간 상자를 찾지 말자 이거 두개? 이게 지금은 중소모드 중소모드정도 되는데 나중에 고소모드되면 자연재해 때문에 무기나 갑옷 있어야 될거야 그래야지 정리하고 야 이거 철때문에 계속 눈이 돌아가네 아 그러니까 이게 철을 캐야되는데 상자를 먼저 찾아야되나? 자꾸 외곽만 도네 상자가 어딨어? 철을 다 캐고 상자를? 음 상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이거 공룡의 그 성격상 맨 밑에 있을거 같애 맨 밑에? 나는 그냥 센터에 있을거 같은데 공룡 변태니깐 맨 밑에 있을거 같애 야 그러면 야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에헤 에헤에헤에헤 사실적시 하지마세요 사실적시 이쪽으로 아 이거 곡괭이가 근데 음 철곡괭이를 만들어올걸 그랬네 철 이렇게 많이 줄 언제 야 그런거 만들면 보고를 하란 말이야 나 업그레이드 했다 장비 어? 지금 대장 각별님 아니에요? 어? 야 이게 대 나 은퇴한지 꽤냈는데? 대장이 어딨어 야! 닭옥 누구냐? 다이웃 곡괭이 뭐냐? 야! 코아! 나도 만들 수 있고 안 만들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 아니야 누구야? 다곡이 있어? 그니까 다곡이 있어? 누구야? 야! 미션 완료해서 만든거야 아 그래그래그래 아 미션 보상이구나 아 그럼 인정 난 또 니가 나는 다이아 3개 있는데 만들어야지 다이아 함부로 쓰... 야! 안돼! 일단 남겨놔봐 너무 이렇게 자원에 해풍했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근데 저 집 다 만들었는데 보상 없어요? 아 똥되나? 집 다 만들었어? 어디 내가 보자 야! 야 잘만들었다 이제 집 만들었잖아요 우진이 다곡 아껴셨을 테니까 그냥 만들게요 아 알았어요 아래엔 아무것도 없다 집찍기 클리어 잘 만들었다 우리 집 되게 아늑하다 위에도 없다 코아가 건축을 잘해 맞아 여러분 코아가 진짜 마음먹고 건축하면은 진짜 한 공룡이보다 잘할걸요? 안 돼! 안 돼 공룡이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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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화났다 공룡 화났다 공룡 화났다 공룡이 지금 나 공룡이 헛수 소리가 계속 들려 내 귀에서 지금 마지막 자존심 건축 자 이쪽으로 공룡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어 집찍기 보상을 얻었다 야 우리 다 깬거 아니야 못깬게 뭔데? 집찍기 보상은 뭔데? 유리창문 닭농장 밭만들기 20 야 다했네 우리 20 곱하기 20 땅넓히기만 못깬거야? 아 했어 아까 이것도 다했잖아 그래? 다 깼는데 우리? 이거 상자만 찾으면 야 상자만 찾으면 오늘 끝난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다들 미친듯이 찾았다 야 1위차 미션 클리어래 일단 상자를 찾 아이고 상자 찾는게 더 힘들어 이거 미션 5개 깨는거 보다 야 근데 보상을 왜 이렇게 주냐 유저친화족으로 줘야지 유저친화족은 뭐에요? 유저친화족 뭔 유자여 내가 잘못들었나? 야 이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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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국인 어? 어디 상자라는 소리 들렸다 아 내가 집에서 연건데 민감해 왜케? 아 철 좀 찾는거 우리 팀 아니에요 팀? 팀이지 누가 조용히 연주하셨잖아 아니야 에이 누가 우리 같은편이라니까 발견하면은 바로 저 말투 이상한데? 아 뭐 말투 이상해 나 집에서 철.. 철.. 철 불럭 캐고 있는데 저거 말투 이상한데? 철 불럭 캐고 있다는데? 어? 뭔데? 뭐 들어 있어? 야! 왜? 아니 상자 꺼내고 있는데 누가 내 밑에 캤어 어? 뭐 들어 있어? 누가? 내가 그 상자에서 좋은거 꺼내고 있는데 떨어졌다 이제 세상 바꾸러고 어? 어? 안돼! 야! 야! 다 가져갔다! 안돼! 야! 니! 어! 뭐 이거! 왜왜왜왜왜 야! 야!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아 진짜 상자 열고 있는데 밑에 캐는 인성 각별이었어 각별이 내가 범인 포착했어 그리고 자기가 열려고 막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열어버렸어 민성갑 뭐 안에 뭐 있었어 근데? 아 근데 별거 없었어 나무검이랑 밀치기2 나무검이랑 그리고 난 내가 좋은 신발을 꺼내왔지 그리고 철 곡괭이랑 철검 철세트 음.. 오케이 나름 뭐 유효할거 같아요 철세트 여기 왜이렇게 넓히는거야 여기 각별아 근데 여기요? 파쿠르맵이니까 펌프맵 못깨면 여기서 살림차리라고요 아 이거 대충 두집살림하네 그냥 죽을때마다 하나씩 넓히고 있어 여기 몇번 죽었는지 확인하는거야 그래서? 두집살림하네 나중에 여기 월드 다 채워지겠다 자 여러분 어 저희가 자연 자연재해 미.. 자연재해 미션 스카이블러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고요 1회차에는 어 그냥 기반을 좀 닫고 간단한 미션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봤고요 총 5개의 메인미션을 깼고요 그리고 그 염료들 저희가 한 3개인가 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 회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했거든요 자 궁금하신 분들 다음 회차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 오늘 잠뜰 코와 각별 다들 고생 많았어 일개미들 네 다음에 이제 또 수연이하고 소우하고 바뀌는거죠? 어? 아니? 어? 다음에 바뀌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였어? 우리 끝까지 가요 하늘섬에서 맺어진 인연이 어떻게 한번에 그게 어? 야 야 어디가 어디가냐 어? 나 따라가야겠다 자 여러분 어 솔로 컨텐츠고요 다음에는 저 혼자서 한번 살아남아 보도록 야 빨리 들어와 야 야 외로워 하늘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자 오늘은 자연재해가 좀 약했던거 같아요 솔직히 이게 이름만 자연재해지 아 공룡님들이 저희를 너무 초보로 생각하신거 같은데 아무튼 다음 다음 회차에는 여러분 이제 2회자부터 이제 토네이도 모드 들어갈수있다 날라가는거 아니야? 더 이펙트있는 뭔가 빠! 해서 우리가 좀 시련도 겪고 아! 빠! 야! 닭 죽었어! 야 이거 솔직히 이거 이건 아니지 닭이 무슨 잘못이냐 아! 내가 데려온 닭이 어! 아니 작은 닭이었다고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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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었다고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해 어 야 그거 크면 됐지 뭐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차에 뵙쪽 이만뿅 안뇽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